아 아 아 아 대전 목소리가 어때요? 이거 안 돼요? 시작합니다. 남준이 많이 기분이sein 괜찮 igen요. 멍청. we love you. talk like that? 빨리빨리가 calories. ktk we got the ic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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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와! 아하하하하하하 에이 형 에이 형 자결정 뭐야 뭐야 왜fish 이거 … 안 돼요 예 로제이 벌 하러 로제이 벌 하러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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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게임 안돼? 제이홉 따랑이 게임이야!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왜 여기가 없인다. 이거 왜 열려봐. 아, 여기가 없냐. 진짜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거야? 나는 이거. 대박이다. 행복한 내가 우리가 돼서 오늘 밤에 너랑 나랑 밥을 먹고 치치해. 뭐? 치치해. 뭐? 치치해 탈락. 뭐? 치치해 탈락. 뭐? 치치가 뭐야? 치치해 탈락. 치치- nghi stomped. 갑자기 치키, 치키, 치키 frighten. 치킨이 치키짝짝짝이. hindsight2 flag 아, 성숙이 잘 못ste. 아, 귀여워. 예술한테 유노인호군 예술한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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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되데? 안 돼? 안 돼? 예술한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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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추네요 이게 하이넛이야?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는 깽가리 깽가리 이게 예술한테리어 찐해진 거 가려고? 예술한테리어 한입 베요 먹으세요 형님 이거 사라 아 이거 사라 어우 맛있겠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또 뭐가 남아있을까요? 뭐예요? 3월의 포서트라이 예술한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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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술한테리어 예술한테리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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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자 지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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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죄송하니까 설명을 해봐 왜 죄송하니까 설명을 해봐 지민씨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또 앞으로의 감사합니다 아야야야야 뭐야 이 큰 강아지는 아야야야야야야 스탑 나도 들어가서 같이 싸워왔네 쓰라 너 머리보면 비슷하긴 해 잘 구분 안 되긴 해 오 공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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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 띠 띠 띠 띠 야 날아가는게 왜이렇게 결승 지민이 지민이 이거 바이올리 플러트레스를 결정하여 나 이 암 아뇨 .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계산 아 오 애교 우리가 애교 바지 벌라 으 아 아 그 반지 말 아 아아 랄라 로빠 있으냐 아 아 아 그때 왜 들다 나야 아직 몰라 로빠이 뭐야 튀었어? 야 왜 날 두고 가? 아 형 차이 없는 건 몰랐다 형 뭐세요? 어? 제목 화났어요 아 형 아 근데 주석차에 타고 있는 줄 알았어 야 너는 이러면 안 돼 지민아 어? 지민아 야 너는 이러면 안 된다니까 형한테? 어? 여기 바닥에 두고 하는 게 편해요 그래? 그 사슴이 그렇지 그 바람할 거면 그냥 사슴이 나오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이러면 댄스를 죽기가 힘들어 아니면 이게 그 젓가락 올려놓을 때 그랬잖아 네 우리 두다 어 우정아 그냥 500 다 알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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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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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윤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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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응 디디 응 응 해 응 101 어우 제가 이런 과정이 남아 막히고 있어요 너무 넌 세이던지 마 너무 세이던지 마 으 으 으 아 맞춤 its 대박이다 서비야 이런 말은 못 보내지면 너 진짜 못한다 좀 밑에 잘 안 돼 너 너 어디야? 너 도전한 거야 나한테? 아 그래야 나 왜? 이거 넣어도 되죠? 다 보면 안 돼 다 보면 나처럼 된다고 알겠어? 맞다, 맞다 셀프가 안 돼 다 휩쓸려가는데? 너야 내가 이플래시 한다면 빨리 빨리 이플래시 자, 슬로우림 슬로우림 오케이, 렛츠고 이 말은 라스코야 드라우 렛츠고 오케이, 킥 라스코 심사 이번에는 신인상 올해의 배우 장동윤 김수련씨입니다 김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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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완전 대성매의 올해 성인이 되실 거예요 김새롱이... 김새롱씨는 20살... 아 치지마라... 아 치지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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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아... 아... 내가 웬만한 게 안 훌륭해... 지민이 기쁜 거 먹겠네? 장 보러 가요 얼마예요, 아저씨? 제가 5만원 가져왔는데... 거스루도 얼마예요?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옆방 가봤는데... 너도 과하네... 왜 내 가방 뺏어가는 거지? 아...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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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르면 중인거지... 아이씨... 지희가 먼저 정면 봐봐 시작하러 가요 안녕히 주시고요 ㅋ 너무 Takes 영광지 진짜 웃기고 너무 웃기기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그리고 또 뭐야? 너 좀 더 안 되네. 야, 먹어. 나 두 개 그러면. 뭐 뭐 뭐. 형 뭐. 야 이거 그냥 쳐다봤어. 뭐 뭐 뭐. 야 그냥 쳐다봤다니까. 아 이거 그냥 쳐다봤어. 우와 도전을 하자 도전을 하자 도전을 하자 도전을 하자 스케줄이 끝나고 그럼 뭐하러 이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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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세히